XSFM입니다. I, D, W, K 저와 윤세민 에디터가 두 지회장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두 분이 방금 가셨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SPC와 SPL에서 있던 일들을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합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네티즌19호와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안 드렸어요. 이 방송은 9월에 녹음됐습니다. 네티즌19호와의 방송은. 그렇죠. 국감 전에 녹음됐죠. 네, 지금 오늘 목요일자 방송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날 전날 녹음됐는데 국감 방송 시작하기 한 일주일쯤 전? 아니구나. 그거보다 한참 전에 녹음했네요. 네, 맞습니다. 12구 참사도 있기 한 달도 전에 녹음했습니다. 근데 참사를 대하는 기업이든 국가든 태도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다 비슷하네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녹음을 하면서요. 처음부터 면필을 위해 조직된 시스템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게 진짜 웃긴 게 아니, 기업과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대립을 하는 존재잖아요. 네. 네, 협력도 하고요. 국가가 하는 일을 기업이 따라하고 기업이 하는 일을 국가가 따라하는 양상이 되게 많아요. 현 정부하고 너무 느낌이 닮았습니다. SPC. 그러니까요. 네. 최종 제가 녹음을 끝내고의 소감은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만나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때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전화 영어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여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SPC 1년의 사퇴는 하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두 시간어치나 만들었죠, 저희가. 아, 그러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이죠, 도대체?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퍼펙트 25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 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빅, 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블랙프라이데이라서 장사를 좀 하고요. 연세 할인마. 빅그린 빅그린 1년에 단 한 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가 할인 안 했다고 이름 다르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심정적 거짓말입니다. 근데 내용은 달라요. 왜냐면 전상품 50% 할인이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반값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인해서 보는 클리셰 있잖아요. 일부 품목 제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상품 50% 할인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불프라고 할 수 있는 디폴트 값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쟁여둘 때입니다. 기간은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고요. 이미 시작됐고 이달 내에 끝납니다.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한 번 쓰면 계속 이것만 쓰는 헤어케어 라인 그리고 새롭게 출시 이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니치 퍼퓸 바디라인 바디라인이 있고요. 네. 민감한 시기인 임신과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아기들을 위한 임산부 베이비 라인 임산부 베이비 라인도 빅그린이 되게 자랑하는 건데 그동안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전 라인 전 제품이 50% 할인입니다. 더 이상 소개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반값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디로션이 새로 나왔죠? 저도 집에서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저는 잘 쓰고 있고 평이 좋아요. 겨울이니까 피부 건조해지셨잖아요? 네.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다음 주 그하우실 방송 올라올 때 생각하시면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21살의 어느 날입니다. 제가 개학하지도 않은 기획사 사무실에 가서 맨날 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 빼고 제 친한 친구들이 다 그 회사랑 전속 계약을 해서 거기 작업실에서 곡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뭐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잖아요. 거기 가면 군의 식당도 있고. 아니 군의 식당 식사도 하셨어요? 그렇죠. 가끔 거기 사장이 와서 절 째려보고 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눈빛 한 번에 밥이 공짜라니 거기서 주를 유명성 피디랑 네. 그렇죠. 스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스타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어느 날은 외부 행사가 있다고 가수들이 다들 사무실에 없었어요. 내 거. 근데 저는 거기 비밀번호를 알잖아요. 들어가는 응접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아침부터 예능을 봤습니다. TV 예능. 그때는 뭐 짝짓기 예능. 너무 지저분한 어감인가? 아무튼 뭐 그런 TV 예능 같은 거. 미팅 예능? 네. 그런 거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눈을 들었더니 밤이 된 거예요. 아침에 부터 보기 시작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미팅에 고팠나 보네요. 그랬어요. 스스로에게 환멸이 들어서 더 이상은 예능을 보지 말아야겠다. TV 예능은. 제가 그다음부터 TV 예능을 정말 안 봅니다. 여전히 시간이 남잖아요. 게임하기도 지겹고 그럴 때는 이제 헐리우드 액션 영화를 보죠. 네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글로 가서. 그렇죠. 네. 90년대나 00년대 헐리우드 액션 영화는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화가 끝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도망자 같은 영화를 봅니다. 막 해리슨 포드가 막 뛰어내리고 스스로를 치료하고 막 그러다가 누명을 벗죠. 누명을 벗어요. 다 끝났어. 이러면서 끝납니다. 영화 네고시에이터를 봤어요. 부패 경찰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다 해결됐대요. 네. 모든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도 궁금증은 있었어요. 아니 끝날 리가 없을 텐데. 그렇죠. 무슨 비리가 있는 이유는 시스템이 그걸 용인해도 그렇게 해도 굴러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서 부역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감기 들면 온몸이 영향받는 것처럼. 그렇죠. 한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 갑자기 언론이 들이대서 모든 게 백일하에 밝혀졌다. 그런다고 그 다음날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을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더군요. 전혀 전혀 없더군요. 사실 지난 5년간은 우리가 또 그거를 몸소 체험을 한 5년이었잖아요. 매우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수 소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아니고 세상이 헐리윤 영화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언론계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업주를 대통령을 노조 관계자 이런 사람들 다 왕으로 본다. 당신한테 뭘 위임했으니까 내일부터 해결해. 내일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저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할 모든 사람을 다 그 자리에 앉혀봐야 된다. 여유가 있다면. 그렇죠. 왜 이게 불가능한지 알아봐야 된다. 해결책은 재미없는 곳에 있습니다. 재미없는 해결책이란 뭘까요? 더 들어보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선화가 떠오르네요. 우리 전 대통령 탄핵도 그랬고 아랍의 봄도 그랬고 그럼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떠오르네요. 아랍의 봄 당시에 20년 뒤에 이란에서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집회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할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문제 제기는 언제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석 달 만에 다시 만나는데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떠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들이 또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우선은 민주노총 화상식품노조 SPL지회의 강규영 지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PL지회장 강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휴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진짜요? 오늘 방송 출연하시느라 휴가를 또 쓰셨습니다. 연차인데요. 휴가가 아니고 연차 전에 연차 쓰셨습니다. 더 귀하죠. 그렇죠. 노노이 버는 게 괜찮기도 하고 민주노총 화상식품노조 SPC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 파리바게티지회입니다. 파리바게티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끔 좀 커 보이는데 요즘 왜 그러죠? 사람이 조그만해졌는데 아니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부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청취자분들 중 상당수는 얼마 전에 희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SPL가 관련해서 노조와 관련해서 근데 또 무슨 일로 나오셨는지 묘하죠. 우선 임종린 지회장의 그 소감을 듣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만나서 방송하고 석 달이 안 됐어요. 아직 아 그렇죠. 네. 우린 지금 고작 그 사이에 있던 일들이 얘기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사이도 아니에요. 딱 딱 두 달 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10월 첫 주부터 11월 오늘까지의 이야기 국감하는 동안 근데 지금 두 시간 잡았는데 지금 두 시간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윤 세미니터가 얘기를 해줬던 건 그겁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본사와 그리고 SPC의 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네. 본사는 민주노총 노조하고 같이 손잡고 사인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SNS에서도 투쟁 승리 소식을 올리신 거를 봤고요. 네.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투쟁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럼 이제 먹어도 돼요? 제가 뭐 먹어라 마라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먹지 말란 말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주변에서 SPC 불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곤혹스러운 게 빵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만큼 상권이 장악을 당했다는 거죠. 꼰대로서 말씀드리자면 20년 전에는 음반 살 수 있는 음반 가게 한 곳밖에 없어도 양아치들은 잘만 구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 피의님은 라이센스 안 받은 걸 사려고 거기까지 가신 거고 아니 뒤집 나온다라는 말씀 굳이 드리면서 꼰대같이 SPL 지회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SPC 파리바게트 우리 임종진 지회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싸우셔서 진짜 몇 년만 처음에 2017년인가 그때부터 싸우셔서 이제 겨우 회사와 합의를 봐서 잘 해결됐구나 그런 소리 저희도 많이 듣고 우리도 많이 축하해 드렸죠.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조금이나마 보람있게 회사하고 잘 합의를 이루었다는 얘기도 들어갔고 저희도 같은 연대로서 좋은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NS 댓글에서 정말 많은 분이 축하를 해주셨던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임종진 지회장님이 단식도 거의 진짜 한 개까지 53일 동안 단식도 하셨고 고생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나마 이번에 회사가 조금이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노동자의 인권을 좀 보호해주고 회사가 나름대로 자기네대로 생각을 해서 합의를 해준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편집 의도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니까 그 사이에 기뻐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포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말 한마디 하면 다음날 그 SPL 공장 안에 소식지가 바로 붙습니다. 민주주의 총 지회장이 이런 말을 해서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어차피 지금 남은 지금 110분 동안 계속 공격당할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저희는 이제 생긴 노조가 얼마 안 돼서 회사하고 협상이나 이런 게 어떻게 이제 저희가 많이 싸움을 해도 거의 뭐 회사는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이라도 듣는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게 하긴요. 좀 보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SPC를 저희가 상대해 봤는데 SPC는 앞에서는 다 잘해줄 것 같고 자기네들이 좀 위기가 처하면 나름대로 뭐 합의를 해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잘 지키는지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지 중간중간에 많은 변수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필요한 소개가 좀 들어가야 되겠군요. SPL에 노동조합이 생긴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2000년 11월 8일 날 2000년이요? 2020년 11월 8일 날 그게 놀랍다. 노동조합이 그때 발의를 했고요. 그때 이제 시작을 처음에 했습니다. 딱 두 해 됐네요. 2년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니요. 그 전에 이제 4년 전에는 우리가 2018년에 이제 하청업체에다가 정직원으로 저희가 바뀌면서 한국노총이 그때 생겼거든요. 제가 조금만 처음 하면 저희 2017년 직접 고용 투쟁으로 저희만 자회사라고 하고 이 공장이 저희 투쟁으로 직고용이 된 거예요. 아하 여기도 불법 파견이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불법 파견이었다고. 된 게 있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 빼고 다 됐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한국노총이 그때 회사 거의 주도로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때 막 관리자들도 막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해서 저희 가입했고 제가 그때 이제 한국노총에 가입했었어요? 네. 저는 대의원까지 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이적하셨네. 이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노조 활동을 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가 너무 많았고 제가 또 나름대로 위원장님하고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노총 위원장님하고. 한국노총에 SPL지회가 있었는데 거기 위원장님하고 싸웠다. 위원장님하고 싸웠는데 제가 제명을 당했습니다. 아. 실제로는 가장 위움을 많이 받는 분이군요. 제가 이제 무슨 임금협상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왜 조합원들 의견 안 듣고 위원장님 혼자 임금협상 하고 하십니까. 제가 대의원으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좀 했죠. 위원장님은. 그런데 그때 그게 밑보여서. 제명을 당해서 제명은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재심을 신청했는데 정권 1년을 먹고 열이 너무 받아갖고 왜 정권을 주냐. 단지 저는 이제 소식지를 소식지를 우리 협상안을 좀 제대로 해달라. 그런 소식지를 배포했는데 그게 이제 괘씸죄로 찍혀갖고 제가 제명을 담아한 바람에 이제 징계를 먹고 해서 아 도저히 이제 한국노총은 우리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단체 협상을 할 때 노조가 노조원들 직원들한테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항의하셨어. 내용보다는 제가 가장 그때 우리가 공분을 샀던 게 뭐냐면 임금협상 때 우리 상여금을 200%를 들고 들어가서 녹이고 와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전문용어 같지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을 누가 녹이고 왔어요. 네 녹여버렸어요. 환득쳤나? 중요한 건 그때 왜 제가 열받았던 왜 임금을 갖고 상여금을 왜 임금협상장에 들고 들어가냐 이거죠. 우리 상여금을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저희랑 연결이 돼 있는데 저희가 합의를 할 때 본사직과 3년 내에 임금 맞추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리크라상 본사직이 거기도 보너스가 700%였는데 그 이후부터 보너스를 기본급에 녹이면서 이제 거의 임금 동결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보통 막아달라고 노조가 있는 거예요. 노조가 그걸 막아달라고 노조가 나서서 저희가 3년 후에 본사직과 임금 맞췄을 때 임금이 확 뛰지 않도록 임금 동결을 했고 그 파리크라상이 또 성남에 공장이 있거든요. 성남 공장이 그렇게 되니까 SPL에 있는 공장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노조가 들어가서 상여금을 녹여서 오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크게 지셨을까 노조가 오전 삼선승제로 고수업을 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진 거지. 그쪽 상무한테 못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상여금을 녹였다는 게 상여금을 녹였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저희가 그때 최저시급이 만 원한다고 정부에서 해서 그때 16%의 최저시급이 올랐었어요. 2018년 때 그런데 그때는 그냥 회사 자체에서 상여금을 그냥 16%를 없는 상태에서 200%를 녹여버리고 그냥 오른 거다. 상여금을 녹이면 시급이 올라가잖아요. 시급에다가 녹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과라고 그러죠. 16.3% 오른다는 효과를 발휘한 거지 임금 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임금은 똑같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급이 하나도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돈에서 그렇죠. 비율만 다르게 설정을 한 거죠. 그렇죠. 설정을 한 거죠. 최저시급으로 옮겨버린 거죠. 최저시급으로 올리고 대신 상여를 줄이고 그 대신 우리 최저임금 오른 거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6%가 된 거예요. 첫날. 그렇죠. 사실상 대기업이 국가정책을 농락한 건데 재건들과 더불어서 그때 화를 내시다가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것도 억울한데 그때는 회사가 우리가 정직원을 가면서 이거 제가 여쭤보기 잘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노조가 생겨서 우리가 대의원이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상여금 200%도 억울하게 녹였으니까 이번에는 최저시급 그때 또 두 번째 우리 최저시급이 오를 때 10.3%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 그때 상여금 500% 남았잖아요. 700% 200% 없어지고 근데 500% 남은 때 또 200%를 똑같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그럼 우리 완전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30%가 마이너스 난 거야. 임금이. 그러네요. 상여 비율만 계속 줄이고 그렇죠. 임금을 올렸다고. 그렇죠. 상여지 사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SPC가 아니어도 수많은 중견기업들이 시급으로 놓고 보면 최저시급 이재를 주고 있다가 똑같은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지난 정권이 최저시급을 올렸을 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몇몇 똑똑한 사측 노무법인들이 냈던 아이디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괄적인 꽤 이 전략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상여금을 본봉에다가 스며들도록 만들면서 사실상 지난 5년 사이에 연봉이 그 전보다 더 못 오르도록 하는 방법을 아이디얼루가 냈어요. 맞습니다. SPC도 그런 사례였고 그 과정에서 아직도 한국노총에 계셨던 강도영지 회장은 그걸 직접 체험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구입했다가 그리고 회사가 또 이런 거 어떤 명물이냐 통상임금에 녹일 수 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노조를 왜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라고 만든 법이 아닐 텐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를 만들어서 그걸 막자고 한 건데 우리 한국노총이 들어오면서 그걸 그냥 던져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중에 더 연장되지만 우리가 결코 시급이 많거나 월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할 뿐이지 저희는 주야 막교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급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그 조건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상여금 700% 받는 조건으로 여기 근로개혁서 쓰고 왔다. 그런데 우리 동의 없이 왜 상여금을 다 녹여버리냐. 처음에 우리가 우리 정직원으로 하면서 혜택이 많을 줄 알고 회사에서 서명 받으라고 그래서 그때 서명을 했죠. 다들. 그런데 상여금 녹여버리는 서명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한국노총 SPL 지효에는 지금의 지회장님에게 징계를 줬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있어요. 그 뒤로 또 상여금 300% 남은 거를 100%를 또 녹이자고 또 하는 거예요. 이젠 도저히 밀리면 안 되겠다. 파트 3. 네. 그럼 연봉이 몇 년째 동결이에요? 5년째 지금 동결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연장 성산에 계속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식질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우리 상여금 100% 300%까지 녹여버리면 누가 들어오냐 여기 우리 회사에. 우리 신입도 들어와야 되고 신입이 이 급여 받고 오겠냐. 그럼 기존 사람들만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식질 제가 잘 뿌렸습니다. 그거. 우리 녹이지 말고 우리 서명받아서 옷 녹이게 하자. 우리 위원장한테 이거 반대 동의서 받아갖고 제출하자고 했는데 그 소식질 덜렸다고. 그래서 징계를 그때 먹게 되면서 제명을 일단 한번 받고 그다음에 정권 1년을 받았죠. 그다음에 아주 처음에 노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저희 대의원들하고 같이 의기투합을 했었어요. 의기투합해서 민주노총 가서 만들다고 했는데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고 웃지 못할 사연이 많이 있는데 파괴 스토리가 또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줄 알았습니다. XSFM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단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3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 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강명주 회장님은 노조회 간부가 되시기 이전에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셨습니까? 저는 저희 소보로 만드는 라인이거든요.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 빵 어떻게 만드나. 그거는 자동화로 해서 토핑을 저희가 찍고 자동화로 다 나가는데 저희가 하루에 한 16만 개씩 생산하니까요. 16만 개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저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두 명. 두 분. 자동화 기계는 저하고 반대쪽 한 명하고 두 명이 만들고 나머지는 배합치는 사람, 포장반 사람 총 다섯 명이 그 한 작업 라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 소보로 권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6만 개씩. 네. 80%는 저희가 소보로 권력을 지고 있죠. 그런데 제 성남에 또 공장이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어릴 때 20대 초반에 남자애들이 거기서 알바하고 오는 게 약간 정해진 루트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오는 애들이 항사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뭐요? 쳐다보기 싫다고. 이게 문만 열리면 몇백 개가 빵이 이렇게 밀려들어오는데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해야 되겠군요. 소보로 좋아하세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소보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는 처음에 이 공장에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포장해서 이렇게 박스에 넣는 그런 상상을 하고 왔는데 소보로 어떤 거냐면 토핑을 삽으로 퍼갖고 그렇죠. 삽을 주더라고요. 삽을. 토핑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1년 12달 삽질만 하다가 열심히 소보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블러드 하듯이 빵이 밀려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초당 우리가 분발 속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8줄씩 한 번에 딱딱 나가거든요. 그게 1분에 30개면 2초에 한 줄씩 나가는 거예요. 8개가 2초에 마다 계속 나오는 거고 23이다 속도가 그러면 1분에 한 3초에 하나씩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모던타임즈에 나오는 장면 같은 거군요. 나이는. 네. 그런 상상 많이 했어요. 공장의 테크니션이면 적어도 출퇴근할 때 심심하다고 디펜스 게임은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공장 업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밀려드는 거 막다가 게임 오버 되고. 자. 지회장님의 포지션을 여쭤봤던 이유가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지난 불과 한 달 반 지났네요. 10월 8일에 있었던 손기임 사고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파리바게트 지회의 세 분을 만나고 나서 한 달 뒤입니다. 이 사고 때에 저도 사실 다른 일하다 잠깐 놓쳤었거든요. 지금하고 온도가 너무 달랐어요. 그렇죠. 이 사고가 났을 때. 안에서만 시끄러웠고 취재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기억나시는 걸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주세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라인은 대부분 이제 벨트에 빵이나 이런 게 다 움직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벨트에 빵이 올리면 이제 우에서 뭐 토핑도 떨어지고 이제 빵가루도 떨어지고 하면 이제 벨트에 묻어요. 이게. 그럼 이제 롤러봉에 끼게 되면 계속 벨트가 지저분해지니까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기관제 사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알바라고 보는 거죠. 기관제 사원이니까. 3개월 기관제 사원이 청소를 하다가 손이 끼워버렸어요. 손이 끼면서 큰 부상은 안 당했는데 손이 끼음으로 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 그 대처가 너무 관리자들이 대처하는 게 말고 이제 기관제 사원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냥 너가 알아서 치료해라. 당시 제가. 누가 그런 말을. 그때 관리자. 거기 관리자가 있어요. 중간관리자 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개장이라 하면 SPL의 정직원이겠죠. 그렇죠. 정직원이죠. 그 당시 SNS에서 제가 본 걸 따르면 기관제네. 기관제는 우리가 치료 못해줘 병원과. 네. 라는 워딩을 했다고. 앞에서 그 손 낀 부상을 당한 그 직원 눈앞에서요. 그렇죠. 그 직원한테요. 일단 그 직원한테 관리자는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관리자가 그 직원이 다치니까 와갖고 이제 관리자를 보호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치료 조치를 한 게 아니고 왜 손 말리게 했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주변 사람 닥달. 이유가 이제 자기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니까 관리자들도 뭐 진급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위에서 사고 났을 때 그 압박이라는 게 어마무시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너가 사고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좀 압박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관리자들도. 그러니까 관리자는 이 기사나 반장들한테 그 사고에 대한 경의를 묻는 거예요. 그 치료를 먼저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관리자가 한 30분 동안 계속 이제 저걸 한 거죠. 수긍을 하고 왜 이렇게 됐냐. 누가 시켰냐. 이런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예요. 빨리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무실로 간 거예요. 의무실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사무실을 또 가서 소속을 물어보고 어떤 경위로 왔는 이런 걸 다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기관제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얘기는 어 기관제구나. 기관제시네요. 우리가 기관제는 계약상으로 치료해줄 의무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뷰를 뭐 매체에다가요. 네 매체에다 직접 하셨어요. 그 다친 분이 아니면 그분이. 다친 분이. 다친 분이. 네 다친 분이 직접 하시면서. 그 다친 직원분이 그 말씀을 들으셨다 면전에서 그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면전에서 들었죠.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매너예요. 그래서 그게 또 SNS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일단은 그냥 없어진 우리가 이제 트위터에 이런 걸 올렸죠. 이런 내용이 딱 올렸는데 그냥 그대로 좀 그쪽에서 갔는데 그 뒤가 이제 더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 이것까지 다 같이 부각이 된 거죠. 주 회장님 4번이 실례지만 몇 년도십니까. 제가 2012년도 10월 8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에서만 10년 차이신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10월 8일에 보셨습니다. 누가 다쳤는데 치료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실무진에서 책임자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걸 어떻게 족치지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이 회사에서 자연스러운 거였나요. 그동안은. 이 회사 그럴 회사지. 그렇죠. 자연스럽죠. 그동안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도 이제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치료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이요. 많은 사고가 났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저희가 알려진 바로는 저도 손도 많이 끼고요. 아 예. 저도 끼임 사고 많이 나고요. 인플라에도 끼워보고 검축에도 끼워보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바깥에서 주워 듣기로는 특히나 음식 만드는 공장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벨트를 관리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녹고 들러붙고 이러는 게 너무 많으니까 허구헌 날 벨트 관리가 생명인 업무인 거예요. 맞아요. 생명의 업무입니다. 저희 솔로라 같은 경우도 벨트 항상 끼고 하니까 닦아야 되고 스크래프로 밀어야 되고. 놀랍게도 기계 돌보는 일인데 기계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보시면 돼요.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고가 많이 났다는 듯이 업무량이 길면 길수록 사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인원이 만 원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고요. 국감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17년 이후에 2018년부터 산재 건수가 70몇 건이었는데 2016년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는 4건이었다고. 그렇죠. 그게 모든 걸 말해 주죠. 왜 그동안 없었고 노조가 생겼을 때에 의했었냐. 그렇죠. 그때는 말을 안 하다가 노조가 생기니까 자꾸 우리가 진정도 놓고 저희가 한국노총이 했을 때는 진정보다는 제가 진정을 한 건 한국노총이 했을 때 한 건은 게 아침 조회. 우리가 교육을 아침에 8시 업무가 시작인데 7시 반에 아침 조회를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30분 원칙 와서 일하면 유급으로 쳐줘야 되잖아요. 돈을 안 줘요? 돈 달라고. 임금체불로 제가 진정을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처음 진정 넣었을 때는 회사가 잘하겠다 앞으로. 잘 해달라고. 나도 회사하고 감정 있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 업무 시간 외에 하는 일은 회사가 이걸 인정해 주고 돈을 둬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걸 없애고 조회를 그냥 10분만 쓰겠다고 회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의를 봐줘서 아침에 우리 여유한 시간을 갖게 해달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몇 개월 지나더니 회사가 갑자기 또 40분까지 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는 어디로 가지는 않냐면 교육장으로 가지 않고 조회 쓰는데 일찍 와서 이제. 그때 또 교육을 일하고 시키더라고요. 아침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진정을 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이 넣었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얘기가 다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급할 의문은 없다 회사가. 노동부에서요? 네. 노동부에서. 우리가 그 근거 자료까지 다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술. 진술을 이제 반장들이 가서 진술을 했어요. 우린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교육도 뭐고.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동부가 요즘은 SPC하고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전에는 좋았나 봐요.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다 가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일단은 그건 노동부에서 이제 아무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회사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딱 50분에 이제 조회를 쓰더라고요. 50분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분 양보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분 양보해 줬죠. 지금도 뭐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50분에. 지금 뭐 53분도 쓰고 50분도 쓰고 이제 형식적인 교유를 하는데. 지금 그러나 이제 사고 난 다음부터라서 엄청나게 교육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교육은 그제 여러분도 훨씬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8시부터 조회사 가서 8시 반부터 일하는 건 싫은가 보네요. 그게 그러게요. 우리가 뭐 회사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동부도 뭐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뭐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야 맞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 시간이 6시에 대부분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퇴근은 8시 반에 통근 버스가 출발하고요. 그러면 집안 9시 반 정도 되고 최고 늦게 도착하는 사람은 평균 15시간을 회사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노동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보상을 해달라.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참 힘드네요. 그런 거를. 그동안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벨트에서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그렇게 많다면 10월 8일 그 손김 사고가 나고 바로 7일 뒤에 있었던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망사고도 하필 그 타이밍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날의 이야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앞에 이 회사의 문화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게 많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올가을에 SPC에 대한 전 브랜드적인 전사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15일에 있었던 사망사고가 아니라 16일부터 회사가 대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날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출근을 그대로 다 한 그날. 바로 다음 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15일날 저희가 사고를 접하고 그때가 저희가 토요일에 있으니까 저는 집에 이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고가 크게 났다. 사망사고가 났다. 재혼이 이제 바로 이제 갔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소를 일단 먼저 갔어요.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 보고 분양소를 딱 가서 이제 보니까 지금 사고 나서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사진도 좀 찍어놓고 폴리스라인 쳐 있는 거 그렇게 이제 찍고 이제 분양소에서 우리 이제 우리 사고 나신 분이 유가족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 그때 밤새고 한 새벽 4시 5시쯤 되니까 카톡이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사망사고 난 자리 아니냐. 거기서 일을 하면 어떡하냐. 못 나가겠다고 해라. 아 그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그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카톡으로 자기네들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일하면 안 되지 않냐. 거기 사고 난 자리니까.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일 안 시키더라도 나가서 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갖고 그때 가봤어요. 거기를. 라인에 가봤더니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천막을 치워놓고. 확인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폴리스라인 노란 테이프가 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다음 날 왔더니 띄어졌어요? 거기다가 하얀 천막을 치워버렸다니까요. 폴리스라인 자체를. 그 하얀 천막은 폴리스라인 쪽에만 쳐져 있던 거군요. 두 대에만 쳐놨다고. 그리고 바로 옆 기계는 거리가 어느 정도. 아니요. 그게 다들 그게 조금 착각하고 계신데. 그 기계는 내용물에서 비슷한 기계를 돌리고 있었어요. 내용물이라고 1층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고 난 장소는 3층이고. 그런데 3층의 사고 난 안에는 밀폐된 칸막이가 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확 쏴버린 거예요. 천막으로. 그리고 쏴버리고 라인을 계속 돌리고. 3층에 있던 라인을? 네. 라인을 그냥 돌린 거예요. 라인을 돌린다는 게 배앗기를 돌린 게 아니고 재료나 이런 걸 손으로 반죽하든 낫기를 지킨다나 했던 거예요. 그냥 일을. 그런데 그때 사고 처리하신 분들이나 거기서 지켜봤던 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 처리도 직원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알아보니까 16일 날 한 게 아니라 15일 저녁부터 한 겁니다. 일을. 사고 난 날. 그렇죠. 난 날. 그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다음 날이고 바로 다음이고 비인간성을 비교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튼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신 거의 직후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을 바로 시작한 거죠.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 제가 15일에 사고가 난 걸 알고 저도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밤을 새고 16일에 같이 지회장님이랑 있었는데 김용균 재단의 사무처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고가 난 교방기와 비슷한 혼합 장치들을 다 지금 작업 중지가 명령 내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안에 현재 비슷한 그런 장치가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분명히 회사가 돌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영상 촬영까지 해야 회사가 나중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회장님 그럼 내가 확인해보겠다. 그래서 가셔서 봤더니 이제 영상 나간 것처럼 작업 중단 명령이 내린 비슷한 교방기들이 사용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타임테이블 다시 종료하겠습니다. 15일에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산재 사망 사고가 문서가 중요하죠. 오피셜이 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결제가 나온 공문으로 어떤 어떤 기계들을 쓰지 마라 라고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왔고 하지만 이 회사의 문화를 알고 계신 강교영 지회장께서 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감각으로. 그래서 촬영할 준비를 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제보도 왔고요. 돌아갑니다라고. 네. 돌린다고 제보도 왔고. 그래서 어차피 동일 기계는 지금 동일 공정을 원래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또 노동부에서는 또 두 대는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센서가 달려있는 거는.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작업 자체를 그런 식으로 회사에 틈을 준 거죠. 노동부가.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 틈을 줬다고 돌릴 수 있게끔 회사 약간의 노동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건지 모르겠지만. 노동부에서 회사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그런 건 아니겠고 회사에서 노동부의 요청이나 딜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저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일단은 노동부보다는 우리 산재 사고 사례를 보면 그런 동일 공정은 못 돌리게 한다고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라인 일단 모든 걸 점검하고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가동을 하고 1층에서는 가동을 하고 3층은 덮개만 덮어놓고 흰천으로 가리고 그 라인을 공정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회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책임자 찾는 거 좋아하는 감사원이나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 고용노동부의 SPL 공장이 있는 지청의 공무원 중 누군가는 오피셜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은 메시지를 SPL 측과 주고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니면 이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두 대를 돌려서 납기를 마쳐야 된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르는 회사 사정이니까요.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광고할 게 많아서 잠깐 끼겠습니다. 29 데이즈. 이미 반값인데 뭘 또 할인을 해요? 반값 생리대인데. 다시 없을 역대급 할인전. 다시 없을 거래요. 29 데이즈는 특징이 있죠. 짧게 칩니다. 그렇습니다. 25일부터 27일 단 3일간입니다. 뭐 내일부터. 그렇죠. 토요일까지. 끝. 이미 반값인데 여기에 15%가 더 할인이 됩니다. 사실 불프치고는 좀 짠데. 원래 반값이잖아요. 원래 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반값 생리대는 15% 할인이 되고요. 울트라 슬림과 유기농 라인은 25% 할인. 더 셉니다. 그리고 드림핏은 40% 할인이 들어갑니다. 리뷰 확인하시고요. 네.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 중입니다. 제가 6개월 만에 망한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9 데이즈는 성장세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수익을 자사에 다시 제품에 투자를 하는 게 또 눈에 잘 보여요.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30초만 더 내겠습니다. 할인은 아니고 XSFM 티셔츠를 아직도 안 사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있으시겠죠. 저희가 이제 쟁여놓고 있던 물량이 있었어요. 그렇죠. CS 용도로. 교환, 반품 등등 그리고 우리도 기념비 삼아 갖고 있던 물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딨냐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오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모두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이즈별로 한 장에서 세 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다 품절 찍혀 있는 게 갑자기 품절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물량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환을 위해 갖고 있던 물량이거든요. 이걸 사가시면 교환이 안 돼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대신 반품은 가능합니다. 이번 주 어느 시점에 갑자기 모든 품절 적혀있던 게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또 품절이 생겼죠? 그럼 누가 사서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에서 없어진 거죠. 블랙프라이데이의 XSFM 가먼츠 올해 티셔츠를 남아있는 모든 물량을 풉니다. 그렇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화삼식품노조 SPL지혜 강경영 지혜장과 파리바게트지혜 임종린 지혜장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도 출연... 나중에 한 번 출연해 주세요.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 우리 주요 조연이죠. 여기서부터 한국노총 노조 지혜의 분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경영 지혜장님이 사측이 이런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걸 영상자료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길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만나시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저를 막더라고요. 한국노총? 네. 한국노총 조합원하고 중간관리자가 저를 막고 사진 촬영한 거 달라. 원래 거기 계셨으니까 아는 오빠 형님 동생 아니네요? 그렇죠. 다 오빠 형님 동생. 그래도 관리자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제 거기서 언성도 높아지고 싸움도 나고. 찍지 마라? 네. 찍지 마라가 아니라 찍은 걸 빼서 찍으라는 거예요. 찍은 걸 내놔라? 네.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명장이 있어요? 그게 말이오. 그거를 강제로 뺏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한다. 거기서 욕설도 오가고 거기서 과관이 아니었어요. 계속 세 명이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사측 용역? 그러니까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근거를 말로 무슨 근거를 냅니까? 될 수가 없죠. 그냥 달라는 거예요. 사진 찍은 거 다 지우라는 거예요. 원래 카메라 못 갖고 오게 있다고. 그런데 사고 났을 때는 노조에서는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회사에서 은폐할 확률도 높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정확한 규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크리티컬한 힌트인 게 사고가 났는데 한국노총은 관심이 다른 데 있네요. 그러게요. 거기 와서 그런 걸 자료를 확보하고 산업안전위원님도 와서 거기를. 아니 같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한국노총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 다 분양소에 가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단 기본 자료는 확보해놓고 폴리스 라인 처져 있는데도 저희가 사진을 확보해놓고 라인 가동하는 것도 확보해놓고 공정상 동일 공정도 돌아가는 걸 확보해놓은 게 그때 이제 우에서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저희 옛날에 조합원들이었던 분들이 제보도 해서 사실 확보했는데 더 중요한 건 회사의 대처는 막기 급급한 거죠.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료 유출을 거부하고 제가 동영상 사진 촬영한 거를 다 뺏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언성도 오고 가고 경찰도 불러서 겨우 이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때 빼주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이랬어요. 여기 사망사고 난 자리 폴리스 라인이 쳐있는데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못 나가게 한다 회사에서 어떻게 와서 좀 저거 해달라 조치해달라 했더니 그때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그때 너무 흥분을 많이 했죠. 너무 열받아서 이 정도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사고 나도 그냥 라인 잽싸게 조립해갖고 그냥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다친 거니까 그러지만 사망사고 정도는 어느 정도 그 라인을 좀 세워놓고 좀 인과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돌려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로 돌렸다는 거는 좀 저러서 납둑도 안 갔고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때 그때 갑자기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야 우리를 진짜 이거 사람 취급하는 거야? 완전 소모품 아니냐고 우리 기계 아니냐고 우리 감정도 없는 사람들을 대놓고 그냥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일해라 너네는 전화 걸어서. 그걸 과연 누가 시켰냐는 거죠. 지혜장님 막아선 그 조합원들 참 우리 대통령이 좋아할 인재들이네요. 글쎄요. 5년 전에 임종림 지혜장을 처음 만났을 때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큰 사고가 있기 전에 노조가 생기는 게 좋은 일이다. 이제 10월 15일에 이 비보를 접하고 저는 또 자리가 자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거 노조가 안 나서면 며칠 내로 묻히겠구나. 이 사건도. 혹은 뭐 저는 비전문가고 모르니까 비슷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 언론에 나올 만큼 세나가지 못했을 뿐이겠지라는 생각도 그제서야 퍼뜩 들고 그랬어요. 20일부터 파리바게트 노조가 쳐놓은 그 양재동 SPC 본사 앞에 천막 거기에서 추모 행사를 시작하셨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상한 사람들 안 나타났나요? 임종림 지혜장님. 그때 추모 행사를 본사 앞에서 진행을 하는데 본사 앞에 본사 직원들이 나와서 뭘 하고 있고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저희 간부들이 약간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앞에 뭘 붙이고 있는 거예요. 뭘 붙여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단식 끝나고 나서 해결이 안 돼서 저희 간부들이 단식했었잖아요. 그때 바로 회사가 무시로 대응을 하니까 제가 현수막을 주변에 둘렀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SPC 파리바게트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 단식으로 해서 밥을 안 먹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어간다. 이런 현수막을 쳤는데 회사에서 그 현수막이 굉장히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 현수막 내용을 가지고 가처분을 걸었는데 제가 그때 내용으로 가처분을 건다라는 건 현수막이라는 실물에 가처분을 건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을 못 쓰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SPC가 가처분을 많이 걸잖아요. 백몇 갱... 네. 90당. 네. 그래서 약간... 그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죠. 그렇죠. 보고 있으면 약간 옛날 한컴 타자의 베네치아 게임처럼 그렇죠. 노조가 이렇게 문장을 던지면 빨리 타자를 해서 빨리 타자를 던가지고 그걸 가처분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타자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법조인이 들러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무법인 화우, 대형 로펌이죠. 거의 붙었는데 제가 그때 1심이 있을 때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다른 문구보다 이 문구에 엄청 정성을 쏟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화우. 호총에서는 윤핵양이라고도 불리는 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때 당시 뭐라 했냐면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지금 사람이 몇십일째 밥을 먹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너네들은 지금 사람이 진짜 죽기를 바라는 거냐 거기서 그렇게 싸웠거든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법원에서 진짜로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표현 쓰지 마. 이렇게 법원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추모행사라고 있었더니 회사에서 그 문구를 붙이고 있었죠. 이 앞에서는 SPC 양재본사 앞에서는 SPC 파리바게트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표현 쓰지 마라고 하는 그 공고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되게 굉장히 기싸움하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싸움이죠. 굳이 거기 사람들 많이 화가 나고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현 쓰지 마라고 붙이는 거는 굳이 같은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옆에서 추모지 하면서 다들 막 헌화하고 애도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서 그걸 붙이고 있었고 나중에 추후에 며칠 전에 어느 기자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걸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내용들이랑 그리고 또 이후에 저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회사가 법원에 갇혀분 낸 것 외에 또 서초경찰서에다가 또 여러 가지로 고소장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취재하시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 변호사들이 실제로 SPC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당황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해놨는데 네. 뭐 돈 받고 부역하니 뭐 전 죄인 취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들을. 다만 그 변호사들이 했던 일이 뭔지가 그 사망사고가 생기고 너무 분명해졌다는 거죠. 실제로 회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 아니에요. 다들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고생시킨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누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회사는 누가 죽을 만한 환경이 되어서 그게 입증이 됐을 때도 할 만한 행동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시점입니다. 모든 언론이 SPC를 융단폭격하는 게 트렌드가 됐을 때입니다. 10월 중순 이후면. 그래서 그 일을 임종림 지혜장이 겪고 다음 날에 허 회장님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죠. 그 대국민 사과도 사전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보도자료가 나갔대요. 기습 사과. 네. 기습 사과였고 그리고 나가면서 질의는 받지 않겠다 라고 사전 통보를 해서 기자들이 매우 화가 난 상태로 거기 들어간 상태였어요. 여러모로 우리 대통령이 되게 좋아할 분들이에요. 여기 회사. 그랬고 이제 기자들만 앞에 서가지고 프레스카드 있는 사람들만 들여보내주고 저희들은 못 들어가게 막았죠. 그래서 입구에서 몸싸움 다툼이 좀 있었고 양재동 본사에서 했습니까? 본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저도 그거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봤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웅행웅이시던데요? 마스크라도 벗으시던가. 그래서 엄청 뭐라고 나중에 그 기자 한 분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안 들려요!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하시다가 웃긴 건 그걸 찍어서 내보낸 다음에 저녁 되면 시사방송 하잖아요. 그 방송 진행자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말을 저렇게 못할 거면 대리자가 나왔으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사과하기 싫은 게 딱 느껴진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났죠. 억지로 사과하는구나. 이러면서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우스웠던 거예요. 그날 허영인 회장의 사과를 TV로 지켜보신 분들이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 사람이 배포도 없는 건 이상하다. 사과할 깜냥도 안 되는 건 이상하다. 질문을 안 받았다 했잖아요. 그거 갖고도 기자들이 많이 화가 났었는데 어느 한 기자님이 나와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왜 질문 안 받냐 이런 걸 따지고 싶었는데 딱 사과하는 모양새를 봤더니 그 질의할 의욕이 사라지시더래요. 기자들도 그렇군요. 저 사람 내가 뭘 물어봐도 답변 하나 못하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이 기습 사과가 기억나네. 대통령 발언은 바로 다음 날이었죠? 맞습니다. 맞아요. 대통령이 신경 써라 신경 써라 라고 했더니 다음 날 바로 옹행옹 제가 이거 빠트렸는데 신경 써라 하고 그 말 한 그날 저녁에 허영진장이 직접 빈소로 찾아와서 조문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 대국민 사과를 하신 거죠. 저희가 그때 임정일이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허 회장 온 걸 깜짝 놀랐어요. 그때 노동부 장관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빈소에 노동부 장관하고 회장이 직접 가서 조문을 했다는 것 자체도 같이 와요? 네. 같이 왔어요. 같이. 굳이?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노동부 장관이 끌고 왔거나 그렇죠. 아니면 노동부 장관이 의전을 해줬거나 그걸 우리가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대통령 말 한마디면 와 우는구나. 왜냐하면 그 두 케이스가 아니면 둘이 계절친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정말 나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 충격 많이 받았어요. 야 허 회장이 올 정도면 좀 잘하지. 잘하지. 올 정도면 좀 진작이 잘했으면 평생 대중한테 안 나타나실 분이 거기에 딱 나타난 거 보고 뉴스가 보여준 타임테이블만 봐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 회장 대국민 사과하고 이틀 뒤에 샤니에서 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죠. 네. 샤니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는데 여기는 민주노총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있긴 하지만 한국노총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긴 월급을 녹이는 곳이죠. 그래서 뭔가 조용이 덮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 문제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심각하냐를 우리 같은 천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 수 있는 이유는 내부에서 그걸 떠들 의지가 있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안 알려집니다.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돌아가신 그분도 이야기가 지금보다 덜 알려졌을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샤니에서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새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얘기를 크게 해줄 조직이 없었군요. 그럼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절단 사고 났으면 그 사고 난 장소도 사진을 찍어주고 이러이러한 데서 영상도 내보내고 해줬으면 그러니까 욕먹어 가면서 사진 촬영할 사람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런 걸 내부 사정을 어떻게 됐는지 노조가 있으면 거기서도 그런 걸 해서 경각심을 해줘야지 다음에 회사도 그런 거를 방지하거나 더 신경 쓰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텐데 전혀 그거는 또 손가락 잘린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큰 사고입니다. 손가락 잘린 것도.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 단신으로 한 번 나오고 그냥 끝났잖아요. 거기도 문제가 많았을 텐데 우리처럼. 시점으로 보면 기자들이 이때 이미 SPC의 안전 문제가 부각된 상태에서 사고가 또 났으면 기자들은 분명히 달려갈 텐데 가서 맞장구를 쳐줄 노조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사실 저희한테도 기자님들이 연락이 왔죠. SPC니까 아시는 분이냐 연결이 되냐 어쩌냐 그런데 저희는 연결할 방법이 없었고 한 기자님인 연락이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는 항공노총이 있으니까 항공노총 노조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나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노조에서 그 다치신 분이 일을 좀 잘 못하셨다. 업무가 좀 미숙한 보고 일 못하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노조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왜 노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 모르죠. 그리고 저희 쪽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인터뷰 하신 분들이 조화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항공노총 조화분들이. 제가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 민주노총에서 했지. 거기 조화분들이 지금 180명이 가까이 되신 분이 거기에 대한 이런 방법도 못 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들이 다 도망갔다. 그렇죠. 이런 방법을 안 했다는 거는 그 뒤로 무기명으로 조금씩 이제 한 이슈가 커지고 막 일이 점점 커지니까 그때 비로소 조금씩 몇 분씩 나와서 인터뷰를 했지 그 사고 나거나 그 며칠 사이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이 폐쇄적으로 조직 문화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됐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동료가 사망하고 다쳤을 때 옆에 같이 일하던 동료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저보다도. 아니 그럼 JTBC 기자가 가서 민주노총 조화번호하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 또 인터뷰에 나왔잖아. 저거 민주노총인데. 네네. 나 그거 보고 충격 많이. 그게 그때 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게 접니다. 모자이크로 봤던 그분. 네. 그게 접니다. 아 이게 만약에 예능이면 예능 찍었어요. 강영 주회장님 저 멀리 있는 게 찍고서 저거 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아니 JTBC가 공개한 영상에는 모자이크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바로 열고 민주노총 지회장. 나 그렇게까지 회사에서 그럴 줄 모르고 나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갖고 그게 또 JTBC를 또 예의 보도를 한 거 보고 그거 해서 기자한테 발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을 환장하게 만드는 두 개의 플레이어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맞은편 노조. 또 하나는 언론이죠. 애정 섞인 이야기. 배경 설명. 젊은이들은 아직 아무 물도 안 섞인 투명한 청년들이라 저널리즘 스쿨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자기가 그냥 뭐 보통 진보적이겠거니 뭐 조금 인본주의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컸습니다. 거기에 물을 들이는 건 나중에 회사죠. 그래서 20대 초중반에는 와 조선일보 같대. 왜냐하면 거기는 복지가 좋고 연봉이 높은 회사니까. 한검 같대. 축하해줍니다.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되죠. 윗선의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어 이건 노노 갈등이라고 정리해. 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내 의견을 어떻게 말해. 난 아직 27에 지금 2년 차인데 내가 뭘 안다고. 일단 노노 갈등 써놓고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내가 모르는 부분은 위에서 얘기해준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노노 갈등. 그래서 젊은 경제부 산업부 기자들이 노노 갈등이라고 쓰면 그게 노노 갈등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자들의 기사 내용을 보지 않고 이 기사의 수를 확인합니다. 노노 갈등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간 때가 언젠가 이 8일 바게트 문제에 대해서 10월 말입니다. 꽤 쏟아집니다. 한국노총의 지회와 지회원들이 뭔가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10월 말에 내부에서 더 잘 아셨을 거 아닙니까? 한국노총에서 이제 뭔지 모르지만 제가 말을 막했다. 회사 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신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밥줄 끊는다. 그렇죠. 밥줄 끊고 이제 지금 그게 뭐가 제가 큰 문제냐면 나 때문에 라인이 없어졌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보고 지회장님 때문에 라인이 없었대요? 그렇게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제가 뭐 한 게 있냐. 회사는 다 잘못을 했는데 생계를 저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켓을 들더라고요. 한국노총 네. 지회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또 더 문제는 불매운동을 제가 주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매운동 제가 무슨 불매운동을 주도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평생 만든 소보루가 10억 개는 될 텐데 10억 개는 몇 천만 개는 될 텐데 여튼 몇 천만 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불매운동을 얘기하는 거 보고 왜 그럴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회사에 좀 문제점을 같이 얘기하고 같은 노조 아닙니까 노조가 뭡니까 우리 조합원들의 이런 문제가 있거나 이제 큰 사고가 났을 때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게 노조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좀 말했을 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걸 저 탓을 하는 거 보고 저도 적지 않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로서도 그 상황을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 천막치고 일하는 것도 보고 저로서도 뭐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지회장이라는 직분도 있고 하니까 또 참고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지회장님이 지금 말조심하시느라고 굉장히 돌려돌려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불매가 굉장히 세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파리바게트 그 가맹점포 매출이 50% 이상 전부가 뚝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던킨도너츠도 그렇고 던킨도너츠에도 민주노총 지회가 있거든요. 던킨도너츠도 그렇고 여기 SPL 지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회사는 가만히 있고 그 각 사업장의 항노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민주노총 때문에 우리 일자리 생존권 다 이렇게 생겼다. 옛날 같으면 무슨 직장인 협의회 같은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간부들끼리 알아서 하거나 간부가 이제 혼자서 총대를 짊어매고 회사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하는 방식이었을 텐데 지금은 간부도 웬만한 사람들도 다 위에 선이 가만히 있고 한국노총 지회의 이름을 가진 노동조합이 나타나서 왜 이런 걸 바깥에 큰 소리를 쳐가지고 내부를 힘들게 하느냐는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밸런스를 맞춰드려야죠.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선전전이었을 겁니다. 그 선전전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내용이 말 그대로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냥 불매운동 조장하는 민주당은 민노총 지회장 물러가라. 도대체 어디로 가고 물러가라는 거야? 하여튼 그렇고. 민주당 지회장은 생계를 책임져라. 진짜요? 조합원들 생계를 책임져라. 그리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문자를 돌렸는데 이제 민주당의 불매운동 때문에 우리가 52시간 일을 못한다. 이 임금하라 어떻게 할 것이냐. 52시간이라는 건 52시간만 일하는 게 좋다가 아니고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해라는데 그 최대로 늘 일을 하고 싶다는 게 노동운동을 하는 간부의 말이다. 그러면 수당 때문에 그런 걸 텐데. 그렇죠. 바로 중요한 건 임금 때문이죠. 저희가 8시간을 근무해서는 생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이용해서 너네 8시간 일하면 굶지 않냐. 월급 조금 받아가면 여기서 어떻게 일하냐. 52시간 해야지. 주야 맞교대로. 그런데 그런 선전전을 오프라인에서도 했나요? 한국노총의 지회가 어디서 했나요? 피켓을 들고 했죠. 피켓을 어디서 했나요? 일단은 그거는 문자로 일단 발송하고 문자로 발송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계속 우리 불매운동 조장하는 지혜장 물러가라 하고 식당 앞에서. 식당 앞에서. 구내 식당 앞에서. 구내 식당? 네. 우리 식당. 보통 노조가 선전전을 하는 적어도 제가 파리보게트 지역에서 봤을 때는 보통 시민들이 보는 바깥에서 하던데. 그렇죠. 회사 구내 식당에서 했다고? 특성상 거기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내부 선전전이니까요. 그렇죠. 내부 선전전니까. 내부 선전전을 했다. 내부 선전전. 직원들이 보는 곳에서 직원들이 못 살겠다. 우리의 잘못을 외부에다 공개하는 바람에. 그렇죠. 라고 하는 선전전을 해줬다는 거죠. 그거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럼요. 지금도 계속. 지금은 이제 뭐 또 더 과관인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 파리보게트 지회에서 이제 회사 SPC하고 교섭을 해서 이제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밀십 야압을 했다고. 그건 뭐 내일 이 시간에 조금 더. 그걸 SPC 공장에 개시했어요. 그걸 SPC 공장에 개시해갖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조합원이 12명밖에 없고 거기는 1080명이 있는데요. 12명 대 10, 1080이에요. 1대 100이네요? 네. 1대 100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그냥 같이.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중간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다. 갑자기 우리 민주노총이 나서서 뭐 으시아으시아 했다 그러면. 너네 왜 숟가락 언제냐 이럴 텐데.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PKC를 계속했거든요. 대표이사한테 이런 문제점 얘기하고. 우리 조직문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라. 뭐 가해자도 우리 3차 가해 막 괴롭힘 방지법 위반해갖고 관리자도 조치하라고 우리가 계속 꾸준히 노조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이 터져서 그냥 우리는 계속 이대로 간 것뿐인데. 이제 한국노총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너네가 막 나서서 해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사실 사람이 사고가 큰 사고가 난 건데 이걸 가지고 막 어디가 노조고 어디가 노조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돌아가신 분은 한국노총조합원이셨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출근하라고 연락한 것도 한국노총조합원이고 지회장님이 내부 촬영을 할 때 막아선 것도 한국노총조합원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내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계속 이제 그동안의 문제들과 지금 현재 문제들에 대해서 막 외부에 알리는 작업들을 했더니 이제 또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나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화살을 회사가 아니라 그 민주노총 SPL 지회에다가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잘못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공장 안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구사대라고 배웠죠. 정확히 이런 일을 하는 구사대는 본 적이 없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선전전을 좀 했어요. 이제 우리 교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섭 내용하고 거기에 이제 뒤에는 우리 이제 가입서도 좀 놓고 해서 선전전을 했는데 조합활동 할 때는 맞붙여서 조합을 시위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활동을 같이 못하게 해야 되는데 경찰이 와서 또 거길 또 시위를 허용하더라고요. 더 문제는 한국녹총 간부들이 와갖고 줄을 딱 서갖고는 우리 조합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라고 지회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건 쓰레기통에 던져서 던졌습니다. 던지는 모습을 지회장님 앞에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일부러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그렇죠. 조합원들한테도 보라고. 조합원들 그걸 직접 뺏어서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저희가 사회적합 이행하라라고 이제 전단지 전 전포에 배포하고 다녔을 때도 저희 한국녹총에서 이제 그 저희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넣어둔 사진을 찍어서 조합원들한테 공지를 했죠. 저것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교섭안 아닙니까. 교섭안은 우리가 월급을 얼마 받아야 되고 복리후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일이냐고요. 참고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원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숙사도 지금 빼서 기숙사도 좀 제대로 복구해주고 교통비도 좀 지급해주고 이런 우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굳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의미는 모르니까. 교섭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참고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그렇죠. 소수노조라도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섭노조가 그걸 받아서 소수노조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회사에 우리 이런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교섭에 제출하든가 참고를 좀 하라고 우리가 뿌린 건데 그걸 찢어서 버렸다는 거는 서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전혀 그냥 여지도 안 남겨주는 거 아니냐. JTBC가 공개한 그 영상에서 기자분한테 되게 큰일인 것처럼 저분 민주노총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기자분이 뒤집어질 줄 알고 그랬어요 이럴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조합지를 찢어서 버린 거나 안에서 피켓팅을 하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 가스라이팅이 되게 심하게 돼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고 진짜 참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참고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한 단계 더 과감하게 생각을 하자면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이 12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작 이제 한국노총의 노력에 결실을 맺어가지고 민주노총이 와해가 됐다고 쳐요. 그분들은 쓰임을 다 하실 텐데. 좋은 결말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중에 한 명이 죽으면 나머지 한 명은 빨리 덮겠죠. 지난번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10월 한 달에 있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월 31일에 이상하죠. 한국노총 지회와 사측의 입장이 같은 줄 알았는데 대표이사가 유가족에게 사과를 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다가요. 저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SPL의 우리 강동독 대표이사님이. 놀라운 퍼포먼스입니다. 유족님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유족. 유족분들이 다 직원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서 항의를 했죠. 아니 정작 유족분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트라마도 심하고 위로가 받아야 되지 않냐. 대표이사로서 위로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니 그럼 언론이나 광고 지면을 빌어서 광고 어차피 돈 많이 쓰잖아요. 광고 지면을 빌어서 유족에게 사과를 하든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사 게시판에는 직원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순서가 바뀐 거죠. 그걸 또 항의를 많이 했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또 직원들 사과문을 또 올렸더라고요. 사과문에 아주 형식적인 안전에 대해서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너무 대처하는 게 진짜 이번에 SPL이 대처하는 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밖에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연출해갖고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SPC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SPC 본사 측이 10월 31일 날 바깥에서 본인들이 아주 두려워할 만한 어떤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들이 그 두려워했던 소식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11월 한 달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L지회의 강규영 지회장과 빠바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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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십시오. 덕질인가 다시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